주축력먹인 래암 어렸만큼 뒤져라 제끼야 그치 어이 미안 미안 핀 누른거 깜빡했다 야 얘 미노지 저거 맞지 좀 와라 아이고 힌덴도 있네 힌덴이 둘이네 힌덴이 쟤.. 이 뭔.. 야 쇼잇 쇼! 못됐어 여기 안나누이 아야 가야 내가 요즘 느끼는건데 요즘 힌덴은 힌덴이 아니야 예전 힌덴은 닥치고 깡철감만 날렸거든 폭폭이 워낙 안 박혀가지고 에이 씨부를 진짜 아이씨 이제 예전 별명이 깽갈이였는데 힌덴이 바뀌었어 이 맛으로 타는거였어 힌덴은 철갑날리는 맛으로 이 맛으로 타는거였어 힌덴은 철갑날리는 맛으로 바뀌었어 힌덴은 철갑날리 에잇 예전 힌덴 타라고 하면 지금 살아도 못한다? 솔직히 예전에 대가리도 이시모빌이었는데 예전 힌덴 타라고 하면 살아도 못타 이거 어 예전 힌덴 안 돼 예전 힌덴 ㅎㅎ 여 нам 롈는 거 너 귀를 빼 너 내가 대가리 누르면 뒤진다 빼지마라 라이온 나보겠다 예전 같았으니까 다 깨졌다 오늘 울릴거 많네 너희들 뭐하냐 여기서 돌아 여기 지랄이야 왜 너희들이 거기서 좀 왔긴 하냐 알자서 안 쏘아 저 새끼 나 기다리나? 나 기다리는거야 아니구나 아니구나 자 어 나 올 때 보고 야 이 ㅅㄹ! ou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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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까 적금이 덩진이었어요 힌대는 그냥 힌대 상승할 때 그냥 운이야 시타 털리면 이기던 거고 못 털면 이기는 격이냐 머리가 안타는 것 같아 로드했어 지금 왔네 저 윈이야 자 2번 두번 눌렀잖아요 눌렀고 떨네 15통 핸드 보라 안타는 거 아우 끄 붙었어 내 건데 이 땅 넘은 새끼 왜 힌드린이 잘됐지? 왜일까? 왜 잘됐니 너? 안녕 안녕